베더가 얘기합니다. 내가 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모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인생에 폭풍이 있을 때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두렵고 틀림으로부터 돌아오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생의 많은 폭풍들이 밀려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윗에게 그인 골리아 씨 나타나서 어려움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다윗한테 그 그대한 다윗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차가할 수 있는 그런 폭풍들이 수없이 성경 속에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베드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데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오시는 주님에게 주님 나를 오라고 하옵소서 여러분이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바로 여러분의 건너편 저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혼자로서는 결코 이 거친 파도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so when you're in the storm you say can I come to you God 오 주님 주님이 나를 오라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Jesus says come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so there is somewhere you can go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when you're in the storm 바로 그 고난의 폭풍이 있을 때 말입니다 you don't need to stay 여러분 그 고난 속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탈출을 해야 합니다 if you keep staying in the boat of your problem you stay in the storm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폭풍의 보트 안에 끊임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면 우리는 그 폭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so that's why Jesus said come out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오너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저쪽에 칠판 그림 보이시죠? 너무 잘 그려놨죠? 보트에서 아웃 컴 우리 선생님이 아주 그림 잘 그리세요 자 우리 선생님이 아주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어떤 걸 먼저 보여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so when we think about our storm 우리가 어떤 폭풍을 생각을 할 때 you know we face something every day 우리는 매일 인생이 직면하는 폭풍 후에 우리가 맘에 들리게 됩니다 and when you are in the storm I hope you can see I hope you can see there is Jesus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의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 아 맞아 저편에 주님이 계셔 그것은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so when you are in the storm first thing open your eyes 여러분이 폭풍을 만날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고 and see Jesus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이예요 바로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then you can com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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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e see is go where your faith will take you you have to believe Jesus and you have to go where your faith takes you 바로 우리의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but Jesus is come on out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면 나 오느라 나에게 오느라 얘기했어요 so I stepped out 그리고 우리는 한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을 건너야 뛰어야 합니다 to step out of something that you in 여러분이 그 고난의 파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발자국 건너는 is very very difficult 그 첫 발자국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because fear strikes you in the face 예 이 두려움이 그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people say don't do it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옆에 사람들이 또 말려요 so you stuck with another storm a second storm in your mind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두 번째의 폭풍이 우리에게로 달려오는 것 같아요 you don't only have your problem that you face 여러분 여러분은 때때로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또 있단 말이에요 because when you take when you want to take the risk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날 때 to get out of your problem with God's help 만약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해주고 나오려 할 때 you face another problem 그런데 또 다른 파도가 또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and it's the fears of everybody else 그리고 그런 파도들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you face everyone else's storm in the midst of your own 우리의 모든 영혼들에게는 크고 작은 파도들이 늘 밀려오고 있어요 so Peter was wise 그때 베드로는 정말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he said God can I come to you 그때 바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오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and God said come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 오라 so he jumped 그는 점프해서 주님께로 뛰어가고 시작했어요 and as he was jumping the other disciples were saying Peter no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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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예 그때 예수께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점프하고 나아가를 할 때 but it was too late but it was too late 베드로가 그렇게 뛰지마라고 뛰지마라고 it was too late Peter was gone 예 너무너무 늦었어 너무너무 늦었어 그렇게 하지마 everybody else's storm could not catch him could not trap him 예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그 폭풍을 만나서 주님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뒤에서 사람들이 잡았던 이런 경우가 있어요 don't let the storms of your friends of your family of society stop you 음 야 너의 그 폭풍은 너의 형제도 아니고 너의 가족도 아니고 너의 친구도 아니야 stop해 가면 안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because you're amazing God's got a plan and you special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you have to know who am I and what is my job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아느냐 so who are you and what is God called and anointed you to do yeah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너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알아요 so Jesus healed the stone and he said Peter is a rock Peter is a rock yeah 그래서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의 반석처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so when God holds you in his hand what does he think who are you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그의 손에 붙잡으셨어요 나의 반석 너가 누구냐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so Peter was following his purpose he was following his identity he was a rock he jumped out the boat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야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시련의 파도 속으로 점프해서 뛰어 날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리로 걷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는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보트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저 보트에 타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여기 있잖니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는 파도가 저렇게 밀려오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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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로 내가 보트 밖으로 뛰어내려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그 어려움을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형제 알지 말고 오느라 그때 우리는 그 보트에서 내려 풍랑 속으로 나의 위험을 잊고 나의 위험을 잊고 모든 것을 잊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믿음의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들을 다 뒤로 하고 나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점점 점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보트에서 내려서 그 무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인생의 믿음을 도전을 할 때에는 무언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상상하지 못하고 어떤 정말로 그 어려운 일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보트에서 한번 내려와 믿음의 길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때로 우리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때로 그분과 이야기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때로 그분과 이야기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 거기에 우리가 내려오라고 하는 거기에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오면 내가 너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저런 파도를 만날 때마다 오 주님 주님 저기 계시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오느라 바로 그러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내의 하나님이 되므라 그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고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저 보트에서 내려와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이시면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그 파도를 걸어갈 때 오 주님 내가 이 진짜 걷는 거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님 정말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파도를 걷는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처럼 느끼면서 가게 될 거예요 예 그 우리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 그가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냥 버려주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기에는 이제나 주님의 손길이 함께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뭔가 빠져들어가고 뭔가 잘못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저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 절대로 베드로 사람들은요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상당히 상처 주고 상처 주고 그럴 때가 많아요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이 좀 실수하고 그러면 그걸 위로하기는 그냥 잘돼서 그럴 줄 알아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 주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 이렇게 하는 그 손짓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고 바로 자신을 위해서 향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서로 더 이상 서로를 향하여 슈팅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근처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날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고삽히십니다 우리가 이 적은 염려하는 것과 달라요 이 돈 돕는 것은 때때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런 그런 국면을 찾고 우리는 이미 고당 받았던 자들이었고 우리는 또 그렇게 이렇게 일으킴을 받았던 자들인지 모르죠 우리는 또 그렇게 일으킴을 받았던 자들인지 모르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그의 행동을 왜 그렇게 잘못했어 왜 그렇게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나 믿음을 더 강조했습니다 너의 그 미션은 너의 도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저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탑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그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스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건너편 시련의 건너편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예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이 hard time에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위에서 내려서 주님께로 갔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예 때때로 우리는 저런 폭풍을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아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나 봐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러면서 분염하면서 그렇게 그 폭풍을 돌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날 때는 아 행복해 아이고 좋아 이럴 때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이 늘 시련 가운데 있고 아주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만나 주셨다 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든지 불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상관없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로워 보이시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련 당하고 있는 거기에서 조금 거리를 두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예 바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진해서 그것을 직접 보면 인간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직접 바라보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거지를 두고 따라오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은 또 그 예수님을 보고 고스트 유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바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보트 배 위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파도를 건너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 폭풍 가운데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요 좀 이 보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좀 이렇게 수영도 좀 했으라고 하는 길을 가야합니다 예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보트에서 내려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도 건너가 보려고 저렇게 애쓸 때도 있어요 예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목 붙잡으시고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손 내밀어 그리고 잡아 당겨서 근저 올리시라 예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우리가 기진맥진 할 때까지 네가 한번 헤엄쳐 와봐라 그렇게 놔둘 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의 팔이 다 다를 때 되면 그래 알았다 손 내밀어 그리고 잡아 당겨 올려주시라 예 여러분들이 무리로 걸어갈 때 꼭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고 예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실 때는 베드노도 똑같이 저 배 위에 있었지만 하느님 나 저 파도 위로 걸어갈 수 없고 파도 위로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다렸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해 놓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 괜찮아 오느라 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그런 건 신앙인들이 해야 될 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뭐 하라는 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다 보면 오느라 그때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점프하고 주님께로 가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난의 이 파도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가버렸다 라고 생각할 때 예 때때로 우리 주변에 천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흐러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파도 위로 긁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모인 인물을 모든 무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